우리나라는 2019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리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를 막고자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 시도자가 사례관리를 받을수록 자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에게 사후관리를 해주면 전반적인 자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업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25개 병원에서 매년 참여병원이 늘어나 2020년에는 총 66개 병원이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수행기관이 76개소로 늘었습니다. 2020년 사후관리 사업 참여자 총 2만 2,572명의 실태 결과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5%가량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도 대비 전체 자살 시도자 중 남성 비율은 소포 감소했지만 여성 비율은 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 시도자는 감소했지만 19세 이하 20대는 증가했고 특히 여성 자살 시도자 중 20대 비율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과거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자살 시도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약물 음독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녀모도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적인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중 사후관리에 동의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를 진행할수록 자살과 건강 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